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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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선배... 선배가 어떻게... 하... 네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? 네 심장 안고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? 심장이 뛸 때마다 네가 아프게 기억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이 바보야! 안돼 종범아 이러지 마 선배만 살아있으면 돼요 나 포기 안 해 나... 너 위해서 다시 건강해질 거야 너도 포기하지 마 티끌마나 희망이라도 붙잡아 포기하지 말라고 수술 받자 종범아 어? 종범아 종범아 탄동왕 그대 기억의 스스테 그대 기억이 더 이상 선생님 종범아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졌기 저 이상 종범아 내가 그랬지 언젠가 널 위해 올 일이 생기면 진심을 다해 울어주겠다고 내가 널 위해 울고 있을게 그러니까 꼭 돌아와야 돼 선배 어디 안 가고 기다리고 있을 거죠? 우리 다시 만나면 꼭 별 보러 가요 우리 다시 만나면 꼭 보러 가요